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본사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학회장 김태환, 주식회사 세이프마이닝 대표 박병규, 구원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원앤파트너스와 한국재난정보학회는 최우선적 협력관계로서 원앤파트너스와 세이프마이닝은 전속적 관계로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등의 예방과 대응 업무를 수행해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뉴 원앤파트너스는 민영사, 재산범죄, 기업법무, 글로벌투자, 인수합병, 금융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각 분야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중대재해대응센터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여러 전담센터도 운영하면서 최상의 팀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탁월한 소송수행능력과 자문역량을 갖춘 곳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